이거 하면요? 아니, 신문이 여기 전하고 들어가서 신문 보면 틀려요. 눈이 좋아진다고요? 아니, 내가 쓰는 거. 찜질하면서 눈이 좋아진다는 소리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내가 본인이 느끼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저마다 종교적 간증 수준의 체험담 들려주신다. 작은 글씨가 보여. 작은 글씨가 그 전에 안 보이셨는데? 제 남편이 비염이 좀 심해요. 그런데 이 비염이 찜질이 좀 좋더라고요. 좋다고 다들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몰랐는데 이렇게. 무신한 분들이 효과를 많이 보셨대요, 비염 쪽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게 되더라고요. 고지혈증 뭐 그런 거. 그런데 그게 싹 없어졌어, 난 여기 다니면서. 고지혈증이요? 고지혈증, 혈압 계통, 신경 계통이라고 그러나. 더 멀리죠. 몸도 안 좋고 이랬는데. 왜 여자를 짓는 게 이런 거. 웬만큼 멀에 자주 오지. 어디서 오시는데요? 서울서요. 우리는 서울에서. 십몇 년을 다녔는데. 그래요? 매주 그렇게. 십몇 년을 서울에서 다니다. 용인으로 이사가. 용인으로 이사가. 용인으로 이사가. 용인으로 이사가. 인천, 대구에서 오시는 분도. 대구에서 매주 오시는 분도. 아, 그렇게 멀리서들도 오세요? 네.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 근데 왜 그 위소를 한 군따 해야지 맨날 하지. 여기 갔다 제가. 아니죠. 여기는 두 번 안 서요. 그래서 멀리서도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서죠. 그러면 다음 토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숯을 부어서 빼잖아요. 동네 조그만 숯가마는 거기다 나무로 떼어서 긁어낸 거예요. 이거는 숯을 떼기 때문에 똑같아요. 온도가. 뭐 저기 덜 뜨겁고 그것도 똑같아요. 이따 내가 이거 봐갖고 신의 한복판에다 옮길 거예요. 이거. 닭값 좀 내리마. 아니, 이건 또 뭔 소리?